한 팀장한테 난 뭐고 애기 아빠는 뭡니까? 그러면 편집장님한테 전 뭔데요? 강대범이라고 합니다. 송중준입니다. 싫은데요. 안 할 겁니다. 그냥 신경 쓰입니다. 그러지 말자 말자 한데도 나도 모르게 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. 좋아하니까 신경 쓰이는 거 아닐까요? 제목까지 갔다는 건 한쪽이 훔쳤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. 도둑질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현내야겠습니다.